종료하는 시민 여러분, 경주시장 준하경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대응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8으로 집회를 기점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도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5일 국내 발생 환자가 1일 100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1일 300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10명 내외였던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8월 21일부터는 환자 발생이 1일 70명을 넘어섰고 지역도 넓어지고 확산세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대구와 경북에서의 확산, 5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한 확산에 이어서 심각한 위기의 직면에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가구와 과감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3일 0시를 기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의 주요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행사 모임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과 음식점, 목욕장, 학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인 발열 체크, 명부 작성, 손소득제 비치,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을 준수할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내 공공체육시설,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청소년수령관 등 밀집도가 높은 공공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그 외 공공시설도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제한적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넷째, 각종 문화예술 체육행사도 대부분 취소되며 관내 종교시설의 경우 9월 6일까지 2주간은 예배, 미사, 법회 등 모든 집회에 대해서 비대면 개최가 권고화됩니다. 다섯째, 예식장과 장례식장 원칙대로 실내 50인 이상, 실내 100명 이상의 행사는 금지합니다. 또한 지난 18일에는 경상북도지사의 긴급행정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참가자는 즉시 경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연락하여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지사 긴급행정위반 시에는 형사처벌과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9명은 검체의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광복절 집회 관련 189명 중 1명은 지난 20일 양성 판정을 받아서 안동의료원에 입원 중이며 검사 중인 1명과 연락두절인 1명을 제외한 186명 전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는 시민 여러분, 전 국가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소 감소하면서 일상을 조금씩 찾아가는 시점에서 또다시 대규모 확산이 발생하게 되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북적으로 강화된 조치에 따라서 시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희생과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만 지금의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더욱 큰 사회적 비용과 피해가 발생하고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당분간은 꼭 필요한 외출 외에는 가급적 안전한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외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 씻기, 거리두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의 식사나 모임 시에도 개인 위생과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경주시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스스로가 방역의 최전선에 자리한다는 책임을 가지고 자신과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태풍 바비의 북상, 의료계 집단 휴진 등으로 삼중계를 겪고 있습니다만 현 상황을 너무 불안해하거나 용기를 잊지 마시기는 바랍니다. 우리 신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이 위기를 하루빨리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